러시아 핸드폰 쨉 재밌다 자 그 다음 왜 잡고 있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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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시발 일단 너 한 번만 모시발? 아니 나 너 할게 상민 상민 상 너도 귀엽네 맞아 상도당 없는 민들레 버튼 속에서 민들레 버튼 속에서 재미가 없는데 야 4.10 오다가 좋구만 이거 사실 잘했어 자 너 자 오케이 해봐 개막장인데 너는 반대로 런닝 갈게 런닝? 어 런 런닝면은 런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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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머리 안들어 제대로 젖어버린 이행시 야 나와 나 여기도 하면 안돼 그래 런닝 런닝 젖어버렸구만 오케이 그럼 누구부터 해볼래 너 너 근데 이제 진짜 뇌절되지 않았어? 유튜브 유는 말입니다 유는 말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속에 빠져서는 끊겨서는 아주 그냥 브라이언티 하군요 런닝 이제 약간 벌칙갱임 할래? 재밌게 어 벌칙하자 벌칙으로 말해 나 사주기 나 지금 돈이 없거든? 돈이 없는데? 아 돈이 없는데? 나만 이 쟤는 이 쟤가 싶더라 아 오케이 그럼 재밌다 개 있으니까 나도 올라가고 이누 이누 이 앞에 봐 이누가 빨리 누가 할래 이제 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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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행신 해주고 내가 벌칙 와 가장 재미없게 하는 사람을 내가 벌칙을 할거야 말이 되도 재미없으면 끝난거야 근데 말도 안되고 재미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겠지 사주는거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자신있게 하고 난이도가 있으면 가상점이 올라갑니다 그래 야 감성적으로 가자 자 너부터 나부터 오케이 부담돼? 아니야? 아니 상관없어 부담은 부담은 밥 먹을 때는 되는거 니가 원하는 다 못써 나 없는데요 안 먹거나 자신있게 되면 안 먹거나 자신있는거 안 먹거나 어 야 내 유튜브 이름 무당벌레 어때 뭐라고? 무당벌레 가능해? 오케이 오케이 뭐 무지개색 다음 당구공을 벌 벌써 네 뱉 같네 아무 말 없는 게 없네 일단 부류 어 나 하고싶은 단어졌어 추위와 아니 추위와 갈증 오케이 해봐 추운 날 나는 밖에 있었지 위로 받을 사람 혁명 없이 혼자도 쓸쓸하게 와 인생 참 개 같네 갈 갈증도 심해지고 난 곧 죽겠지 소설을 뜨고 앉아있는 애는 정말 인생 개 같다 진짜 소설 쓰고 있어 이 새끼 마지막 소름 나 솔직히 괜찮았어 너야 일단 이 새끼는 면제야 이 새끼가 있기 때문에 야 소설 써 그냥 소설이 답이야 야 난 그냥 네가 고르는 거 알겠어 내가 고르는 거 자신있어? 위똥쿼라똥 약간 애는 애는 같은 거 아니야? 애는 애는 얼마나 재밌는데? 애는 애는 그래서 정상적인 거 하나 크게 말해 안 들려 수염을 깎다 요고생을 줄봐 오케이 어? 나 그거 못 들어봤는데? 아니야 이거 이제 2분기에 나오는 신규 애는 아 신규어서 만화가 안 나 그건 안 보는 걸 추천해 19분이나 어 뭐래 도그 사운드 쭉 가만히 해 야 귀엽네 응 나 19분 좀 봤는데 어 봤어 나 귀칼이라고 봤어 아 생각해보니까 귀멸의 칼을 날? 찬지로 탄 탄 탄 탄 아 네가 수락할 거야 수락할게 수락할게 수락할 거야? 알겠어 탄 탄 지속한 내 탄강에 가실라오 동무 나 염병한 지랄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오시라요 동무 로 로도그 로동청? 로도그 로동청에 끌려가기 전에 수순히 따라오라오 정무 나는 문제야 나 가 말은 되는데 아 근데 이제 너무 내정이라서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일단 말이 되니까 파손다 이 새끼야는 말도 안되고 재미도 없었어 나 뭐했지? 벌칙이야 이 새끼야 나는 말 대고 재미가 배울 떨어져 야 벌칙 뭐 사준이 와 벌칙 다 가가지고 가장 싼 음료수 제이시마트에서 어 야 잠깐만 아니겠다 제이씨? 아니 제이씨가 아니라 제이씨가 너무 머니까 제이씨 바로 옆에 킬마 세븐일레븐 요구르트 3개 100원짜리 파 돈 줘? 어? 돈 줘? 난 돈이 없어 난 돈 없어 정민이 밖에 없네 아 다음에 사줄게 야 근데 우리 내일도 만날거잖아 어 나 내일 못 만나 나 내일 못 나올수도 있어 왜? 그럼 우리가 너희 주로 갈게 미신 놈인가? 못 온다니까 아 제 부모님 계셔? 아니 하필 오늘 못 노는건 이야기 있는데 도대체 오늘 노는 국가 공유일로 지정된 일요일에 왜 공부 못 노야 돼 그때 공부를 해야지 오늘 공부를 해야지 아 맞다 나도 공부해야 된대잖아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놀러 들어가자 도와줘 도와줘 아 그럼 다음 도웅이 나가세요 나갔으면 우리 같이 공부하자 오늘 너희 집 갈거야 얘가 나가라고 하자 나가라고 하자 저기 우리 같이 공부하자 저기 우리 같이 공부하자 너 빨리 나와 오늘 안가 되지 내 집에 너 빨리 이행시 해야지 우리 같이 갈게 이행시 해야지 빨리 나와 알겠어 오케이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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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머리 박았어 하하하 하하하 신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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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행시 어 오늘 우리 집이 와 알겠지 이상하게 소설같은걸로 쓰면 한 번도 안 내려간다 이행시라고 삼행시 날라가는 제트기 제? 제트기 쟤 날라가고 있어 저기 있잖아 쟤 제발요 저는 된다 하기 싫어요 트 트 트수로서의 생활을 즐기고 싶단 말이예요 트수 트수 그 뭔데 아우 이 새끼 아우 진짜 어 빡대가라 트위치 트위치 백성 트수로서의 생활을 즐기고 싶단 말이예요 트위치 트수는 진짜 기다림의 그 시간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제발 탈락시대로 이 새끼가 난 소설 안 빠진다 이 새끼가 난 정말 내 실시간에 많은 것뿐이라고 내가 생각해 거기 트위치 스트리머 매니저여가지고 내가 잠깐 벤시키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했잖아 나는 키드모 알아 키드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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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거다 근데 나는 아까 재미도 짜증됐다 피아노켓 아시는 분 어? 피아노켓 아시는 분 골반맛치 골반맛치 피아노켓 자 빨리 올라가있어 미친놈들 골반맛치 자 빨리 올라가있어 키들아 놀러가면 너희들 다 지금 뭐 심판한테 줬다는거야 근데 이게 진짜 이제 뇌저르 느낌 나지 않냐 어? 너 뻔 튀어나왔구나 야 맞아 골반맛치 피아노켓 이거야 뻔이야 골반맛치 피아노켓 야 골반맛치 피아노켓 골반맛치 피아노켓 아빠 이 새끼야 너 피아노켓 미친놈아 피 피아노켓 피아노켓 아 피아노 치는 사람이잖아 아 그 사람 아주 맛집이지 너 노련한 노련한 골반돌림 캣 캣 캣 캣타워 입장 축하드립니다 캣타워 캣타워 너 이 새끼 너 피아노켓 팔로워 될 때 어떤건지 모르네 캣타워에 그거 입장했습니다 그거잖아 아 비스코 캣타워는 얼마나 들어간지 안 됐다 내가 지금 운전했거든 누구 해볼래 야 이 새끼야 올라가라고 진자림 진 아 미친네 아 왜 그거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그냥 이 외모 많이 이쁘지 정확히 키드몽 아니 근데 진자림이 약간 떡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제 트위치 백수 야 소리야 너 차례다 트수 트수들이 칼카오톡 구세를 진자림으로 하는 바람에 진자림의 이미지가 나락이 됐어 야 무당벌레 무 지식한 새끼 그런걸 왜 내줘 당 당 떨어지 당 떨어지는구만 초코웨몬 다시 사줄 수 있겠나 저국이 벌 세골 원래 난도 못한 바지질 않다 네 시끄러 네 내 미카콜 오아서 죽여버리래 네 이 새끼야 그리고 저에게 사준거야 내가 사준거야 이 빡대가리 새끼야 저에게 아니라 내가 사준거라고 아 내가 낼게 그냥 지코기 때문에 짜증나네 정우가 나와 야 내가 할게 야 쇄골 쇄할 때 쇄가 뭐야 오이야 오에야 오에야 쇄골 쇄골 쇄골을 맞았더니 골치 아프네 네 깔끔했다 진짜 민우로 그냥 넘어가자 민우야 민우야 너는 잠시만 너는 계도로 할게 계도 괴 우 어 이다 괴도 우 어이 괴도 아 그 행성 괴도 같은거 아이씨 자 제대로 조직해 괴 괴 니가 괴 애니 쓰지 말고 괴 괴도가 빛나가 버렸군 그게 아니라 그냥 해 그냥 괴도가 빛나가 버렸군 그 발음이 괴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괴수가 나타났다 도 도 도망가 도망가 이거 재밌는데 이거는 오케이 상민이 상민이는 그러면 괴수가 나타났다 네크로맨서로 할게 네크로맨서 뭐 네크로맨서 애니식을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 지발목이 잡았냐 개새끼 야 여기 박제냈는데 박제가 됐어 야 집에 가서 구워 먹어 개새끼 아 벌레새끼 정웅이한테 줘야되는데 아 정웅이가 했던 벌레새끼 야 이제 우리 살살 가야겠다 가자 그러면 그 아니 아니 지금 해가 다 져가지고 목이 목이 옮겨 오우 진짜 퐉킹맨 가자 나는 완전 못했단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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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